자, 오늘도 찾아와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앞에 함께 오늘 공연해주신 멋진 팀분들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 제공해주신 그린디니 멋지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불철주야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Mnet 선생님들, MPS 선생님들,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행사를 기획해주신 라이브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. 잠시만, 제니 허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. 와주신,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사랑하는 뜻인가요? 아, 미워. 아, 미워. 아, 미워. 잘 지내요 잘 지내요